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신나리의 손발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다형님, 언니님 먼저 오셨군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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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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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빵아 외쳐놓을게요. 불편해요. 저도요. 제 좀비고 화면 짱나죠? 누가봐도 짱나는 화면. 쩔죠? 이제 들어가면 다시 크게 됩니다. 제가 적어놨을 텐데. 적어놨을 텐데. 엘리니크님 출체 감사합니다. 왜요, 강아지님. 신혜무님 어서와요. 누구세요? 내일 학교 가요. 축하, 축하. 폰 잠김 1년. 시참이죠.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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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샌들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놀이미트 없어진 것 같으니까 놀이미트가 있구나. 놀이미트. 내 놀이미트. 내가 열고 놀이미트 없어졌대. 네, 맞아요. 마이번 양님, 맞아요. 굿샘게임. 같이 할 수 있는 굿샘게임이 뭐 있나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비고밖에 없어서 굿비고 켰어요. 이제 고스나리의 아이디에 아주 이쁜게 붙었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복귀 못했어요. 이런! DJ맥스는 하시나요? 잠깐 하고 있어. 깔려는 있어요. 네. 깔려는 있어요. 굿샘게임인데. 아, 그래요? 내가 DJ맥스 깐 거 맞지? 근데. 하도 안 해가지고. 그쵸. 하고 몇 판 하고 안 해가지고. 그 때 할인 때 산 거거든요. 그 음료를 사러 갑니다. 그럼 맞네요.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게임. 덤플렁 영상 먼저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4키 있다구. 좋아요. 채널 22번. 다, 다 적어놨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 없다고 이러시네. 힘내샤. 아직 두 명 남았어요. 아이고. 종고를 안 한다. 이런. 왜. 이 국장 게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젠장. 아니, 국장 게임 처음에 혼자 할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아무리 참아봐도.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좀비고밖에 없어. 아, 젠장.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어떤 모드로 해볼까? 한 가지로만 하는 걸로 한 번 해보자. 어떤 직업으로 할까? 자, 퀴아니까지 들어오셨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서퍼로 가자고 합니다. 올 서퍼고. 올 서퍼, 나우 서퍼 못하지만. 예. 올 서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서퍼입니다. 올 서퍼. 올 서퍼. 올 서퍼입니다. 올 서퍼예요. 서퍼, 근데 서퍼는 뭐 골라야 돼? 에? 뭐야, 뭔가 업데이트됐는데? 40초 후에 광고가 시작됩니다 뜨는데? 뭐지? 레킷니, 고아. 고스나리예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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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 국산 게임, 국산 게임. 연애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치 쓰리 있죠? 네, 이치, 이치 애니, 고아, 안녕하세요. STEW 406년, 서울 804년, 출발. 이거 무한, 무제한으로 이렇게 안. 자 어렵죠 올 겸퍼도 아니야 심지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귀신하고 연애하시나 귀신한테 차인참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좋다고요 지금 리 하죠 리 하죠 서퍼는 좀 그렇고 다른거 뭐 없나 저기 올 그 뭐냐 사격하는 애 뭐라그래 활 쏘는 애 뭐라그래 활 쏘는 애 어떻습니까 리오는 버리셨나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처 그치 아처 어떻습니까 올 아처 올 아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올 아처 어떻습니까 올 채워도 겐충 오케이 그니까 아처 다음에 채워 어떻습니까 왜 나가요 나가지마요 자 올 채 일단 올 뭐냐 올 저기 아처로 가겠습니다 올 아처에요 올 아처 네 두둠은 누구에요 이 두둠은 이 불신한 의도로 만든 아이디 이름 누굽니까 두둠은 누구에요 이 두둠은 누구냐고요 네 두둠은 누구에요 이 불신한 의도로 만든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올 아처입니다 올 아처에요 올 아처 올 아처 밴할거에요 밴할거에요 밴한다고 했어요 야 누구야 히트맨 누구야 히트맨 누구에요 보면 알아 강제 밴 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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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미리 골랐어야죠 왜 강제 강제로 고르게끔 하냐고 게임이 진행이 안되잖아 빨리 빨리 리 빠른 리 빠른 리 이것만 잘라서 유튜브로 올릴 생각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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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스킵도 안해 누구에요 이거 리방하겠습니다 신앤문님이 누구죠? 이로치 사냥님이 신.. 예 신앤문이신가 만약에 다음판도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뭐 강제픽으로 다 있다하면은 무조건 밴합니다 저는 선택을 미리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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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베님 뭐하는거야 지금 빨리빨리 빨리 죽으라구요 저베님 뭐해요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 제발 제발 잘 피한다 잘 피하긴 한다 잘 피하긴 한다 자 나가지마요 자 이제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에요 자 자 자 자 자 말좀 들어요 말좀 들으라구요 올 아처 올 아처 그치 이제야 진행이 좀 좋겠구만 그치 이제야 좀 진행이 되겠어 너무 쉬울텐데 그니까 쉽게 깨보자구요 그니까 쉽게 깨보자구요 너무 쉬울텐데 그니까 쉽게 깨보자구요 그치 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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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쁘지 않구만 아주 카운터펀치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백스텝! 이거 백스텝! 아 백스텝! 백스텝 몇 칸이에요 이거 백스텝 몇 칸이에요 아 젠저 백스텝에 적응이 안되네 맞아요 칸인거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아니 왜 위로 올라가지? 벌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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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올라갔어! 누구예요 누가 올라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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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누구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내가 생각하는 올 아처의 그림이 아닌데? 네 좋겠다 그니까 걔도 야, 걔도 딜은 제대로 나온다 사실 이건 욕먹을만하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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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들어간 거는 욕먹을만하지 다들 쉬었는데, 다들 카운터가 들어왔어 자, 볼까요? 뭘로 골라야 돼? 이거 나 해본적 없으면 뭘로 골라야되요? 래피드?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너지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1스킬 꾹 눌러야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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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감사합니다 눌러보자 아 아 어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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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이리지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온몸으로 짜다 진짜 아 아 아 왜이리지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필이 없으니까 금방 죽는구나 에너지가 일단 채워줘야돼 가시 가시 레전 찍을테여 쿨타임이랑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아 미치겠네 왜 자꾸 꼬이지 뭔가 네 네 망했어요 이거 망한거 맞아요 우리 체으로 올 체으로 가져 야 이거 아토 어렵네 아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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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요? 일단 살긴 살았는데 이건 못 이겨요 못 이겼어요 끝났어 끝났어 시간이 안되는데 히트 밴 하세요 놀이 및 시즌1 하실거면 히트? 왜? 아기존미니꺼 안녕하세요 잘 떼요 트롤의 대명사이트 아 들어가기 들어갔다 멋있는데 멋있는데 오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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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잇 아기조미니 Several 어크라이든 무트 플랜 오지마! 너 어떻게 어떻게 깬다? 1 2 2 2 2 2 2 아아 아 근데 에너지가 안나와서 미치겠네 독화살이 저밖에 없어 이런 독화살이 있구만 다음 더 되네 어차피 리방할거니까 아 진짜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크리에 같이 툴타임 오케이 패스탭은 해야되잖아 아 가시가 우선이라고? 진짜 그걸 늦게 봤고 아 진짜 미안해요 어 크리티컬이 많이 뗀다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했는데 자 얼마나 살살 녹는지 한번 봅시다 좋겠는데 좋겠는데? 스탭 스탭을 안붙이는구나 어허 스탭 스탭을 안붙이는구나 어허 스탭 스탭 레벨을傀償 이제 무적 파워는 절대 고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닥터킨 넌 죽었어 닥터킨 닥터킨 칼탈의 지옥을 봐라 닥터킨 음 역시 미일 탱탱이었어 샵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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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아아? 아아 여기 아니었구나 멀티 샵 피쌉 스페셜 나는 나도 회복을 좀 해줘야겠다 아, 젠장! 아! 나 저거 가까이 터뜨려 있는데 아! 버렸어 카운터 이거 달라가겠는데 카운터 오케이 좋아 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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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을 살려요 살릴 수 있나? 살려야 돼 그치 한 명씩 한 명씩 살려요 살려요 그쵸 깨잎 알겠다 깼네 아, 철학이 깬거다 이거는 살려줘요 그니까 위험해 혼자가 되면 위험하다고 그치 깨잎 깨잎 깼잎 다터킹 별거 아니네요 자,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깨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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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노사 깨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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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알아 범인 누군지 보면 알아 저베님 네 나가야죠 저베님 나가시구요 저베님 그러시면 안돼요 경고입니다 저베님이 나가셨구나 나가셨구나 빨리 다음판 해요 이렇게 하자고 하자고 오 놀랬다 나 죽는줄 아네 죽었다 고박수고라니요 이거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엄지공주 고박수고라니 무엇을 해야 되는거에요 죽어어 진정 죄송해요 잘 찾을께요 갈께요 잘 찾을께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폭탄이 자꾸 왔다갔다 하잖아 으아 와 유도탄 이정도면 유도탄이다 이정도면 야 와 미치겠네 미치겠네 컨트롤이 안되네 야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제가 대치 대치 살릴께요 대치 살릴께요 대치 살릴께요 뒤에 더 죽으신분 계신가 안계시죠 앞에서 죽으셨죠 네 그러면은 나 레벨업 좀 하고 오케이 들어가시면 아니되요 아직 들어가시면 아니되요 아직 들어가시면 아니되요 들어가시면 아니되요 나하질 약괴되하였다고 자 공격력을 해야되나 뭘 해야될지 몰라 제가 거의 가죽을 더 영원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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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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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또 나오는데 유도탄이 지지겠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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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도탄 자식 아 가세요 아 진짜 폭탄 아 저 폭탄 와 폭탄 진짜 야 열받네 네 저 정도면 지금 유도탄인데 아 폭탄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죠 이거는 아 부시형 능력을 가진 다양한 스타를 가진 콩보영 공격이 강화됩니다 뭘로 골라야 되요 더블어택 오케이 왜 더블어택이 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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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춤을 한번 치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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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뭔 쇼리야 네 제대로 시작해볼까 에너지도 25톤 올랐겠다 누가 스킵이 안하시는 거예요 빠른 스킵은 플레이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누가 스킵 안하시는 거예요 설마 엄크 걸리셨나? 설마 아니 좀비다 아 안돼 엄크면 인정 하지만 너무 길어 자동 스킵 끼는 거 없나? 야 좀비고에 자동 스킵 기능이 있으면 정말 대박 날텐데 아 이렇게 해서 침투를 하는 거였구나 내가 몇 번 플레이를 했지만 이렇게 침투하는 건 몰랐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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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또 또 또 또 이제 또 갑니다 난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누구예요 스킵 스킵 SKIP 스킵 누구예요 SKIP 스킵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젠장 젠장 진작에 반 정도 갔겠다 이 정도면은 누가 가만히 있는지 한 보고 아 젠장 아 우리 국산 게임 준비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웨이포닌자는 스토리를 외우는 자 갑시다 핸드님이네 핸드님이네 진짜 모르고 딴 거 골랐는데 괜찮을 수 있겠네 다 울린다고 하지 않았나? 다 울린다고 하지 않았나? 와우 나 뭐지? 한가운데서 죽었어 어우 와우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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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첫판 죄송했습니다 근데 빨리 죽는 게 답일 수도 있어 지금 찬딧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아마 저기 엄크 엄크 엄크이지 않을까 빠른 느낌에 답일 수도 있어 빠른 느낌 좋아 빠른 느낌 좋다 어차피 스토리를 이렇게 봐야 될 바에야 차라리 방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아 맥주만 사러 가는 줄 아는데 아 그래요? 어허 먹고 시참할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론이 없어졌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론이 없어졌을까요? 사화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마의 방식으로 신경쓰를 반영합니다 폼 배터리가 이르렁 충전기 꼈는데도 2% 되어서 못들어오시는거구나 지금 도시나리의 방장방이 두개일거임 아 그렇겠죠 아 그런가? 네 그러면은 자유를 잠깐 올리고 자유를 잠깐 올리고 자유를 7 우리는 행운의 7로 가겠습니다 행운의 7 채널 7로 가겠습니다 채널 7 왜 충전을 안시켰어요 대찌님 충전을 시켰어야지 테일즈런너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국산게임 좀비고를 하는중입니다 근데 많이 충전기로 해도 당연히 달겠죠 그러니까 충전을 시키고 다른걸 해야지 레더게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니 수고하셨어요 방송국께서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보다 오래된 게임이 있어요 아 진짜요? 클랜? 클랜? 근데 다들 안계시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 이대로 레더를 한번 해봐야되나 하지만 고스네레가 트롤이기 때문에 레더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등급을 살리기 위해서 고스네레는 레더를 삼습니다 시작도 안해야만 그 레더 하시면 네 박제됩니다 왜요? 트롤로? 아 진짜 카페에 트롤로 박제 아 진짜? 진짜? 그럼 나 방 이제 이거 방송 못하는거야? 아 진짜요? 박제 박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샔한 스트리머임 막 이래가지고 막 박제당이도 뭐 없구만 알겠습니다 바꾸고 오세요 아니 근데 국상게임 중에 이렇게 할 게임이 없어요? 네 국상게임 중에 이렇게 할 게임이 없어요? 오 바꾸셨구만 이게 바로 개세윈이다 이게 바로 개세윈이라고 음 들어갈게요 위기네요 왜요? 따뜻하다 더운데 핫팩을 트시다니 아니요 엄진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로 없을 줄은 게임이 업데이트 중이군요 샤워샤님 들어오실 거고 그럼 6명 6명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캐릭터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링크님 링크님 아 우리는 안씀 안씀다 했다 남캐일까요? 여캐일까요? 어딨어요? 난님님 이거 물어보면은 이거 남캐지 물어보면은 남캐지 여캐처럼 보이지만 물어보는 거 보면은 남캐지 이 정도면 자 그러면은 문제 개새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개새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치킨이요 아이고 어 정답 정답 어 어 어 어 어라 남자일 분명히 질문은 남자일까요? 여자일 거였는데 답이 치킨이 나왔어요 네 순간 당황했네 이 커플 기능은 뭐예요? 커플 기능 무적계 새윤 정상인 정상인 정상인데 무적계새윤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적계새윤 잠시만요 거부국민 들어오셨고요 아 근처에 있음은 하트 떠요 커플 오 오 고시나리랑 커플 하실 분 아 잘 안하긴 하지만 네 아 같이 하면 미네랄 경험 presup 오 나쁘지 않네 게임은 잘 안하지만 커플은 되고 싶은 저요 난리님 저랑 커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플 되려면 네 2판하고 레닌이 질투하는데 누구예요 레닌이 질투한다 누구예요 99 가스 모아야 되네 가스 모아야 되잖아 나 2026밖에 없는데 광장 가서 무적 개세윤 마녀에게 말 거면 됩니다 오 마녀가 결혼시켜주는구나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세요 아니 어디가 타는 거야 난리님 이거 19금 아니야 가려야 되겠어 도대체 어디가 타고 있는 거야 자 19금 19금 이러면 이제 치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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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되면 치킨을 만드는 과정 치킨을 만드는 과정 이거 옆으로 안 되는구나 자 더 안 계시면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유 아 반명훈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유 저기 7의 비번 4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내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내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자 같이 즐겁게 게임을 해보실 분에 얼른 들어오시고요 국상 게임이 지금 좀비고 같이 할 수 있는 국상 게임이 좀비고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고스내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좀비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고스내리가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을 놨다 자 과연 테런 그만하고 가야되나 테런? 테런이 뭐예요 이번엔 자유 자유롭게 이번에 컨셉 없이 자유롭게 자유 20이 아니에요 자유 7이에요 자유 7 아 테런 아 와요 빨리 저도 오늘 원신 좀 하다가 오늘은 다행히로 지킬 일은 없었는데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8명 꽉 차겠구만 음 나쁘지 않구만 자 잘 오셨습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캐릭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장 혹시 있을 경우에는 리방을 할거면 대기장 없으면 리방을 안할거니까 대동면 나가지 마시구요 일단은 디비전 시리를 먼저 깨고 투 원 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레더 이김면 오오 역시 고시나림 글씨글청 글씨글청 컴맨더 한 명 저 전판 이기고 시참을 하러 왔 이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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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아 오케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으 으 으 아 아 너 이미 고시나리에 갓에 죽여라잖아? 위험하군 한명씩 죽여주는거야 없게 주는거야 한명씩 없게 주는 캔클 오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으아 뭐야 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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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같이 당했어 같이 당했어 음이온님 잘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시나리에 생명을 구여받은 음이온님 야아 저 팀 너무 이쁜데 와 좀비가 있었구만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모르고 내가 딴 거 올라버렸잖아 생각하고 올려있다 이마 근데 커맨더가 없는 것 같다 커맨더는 왜 치료를 안하냐 거벤님 왜 치료를 안해 아아 드디어 치료가 보이는구만 자 살리러 갑니다 끝 아니 근데 쿨타임이 안 나오는거야 네 말씀하세요 이거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는데 울려도 되죠 울려도 되죠 아 그래요 네 다 울리세요 네 충분히 다 잡을 수 있고 울려요 빠른 스캔 또 스토리 타보고 싶지 않아 저 골드야 살리는건 제가 살리겠습니다 1초 단축했습니다 점프 ř 초다 어우 여메 죽 known as 아아아아 너무 욕심 부작구먼 고아허니군님 고아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특강게임의 1등 주자인 좀비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날리님 고아안녕하세요 이따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유나이트 같이 하시죠 민날리님 시간 되시면은 유나이트 안완죽게 되어있어 오 켜졌다 아 계약이에요 아 그러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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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나를 따라와 일단 계약 파이팅 저좀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하얀미 왜 근데 아무도 킬이 없는거 같지 일단 내가 힐을 해야겠죠 토요일에 가능해요 오케이 토요일날 봐야되요 토요일날 저녁에 아마 단톡은 킬고 왔긴 한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잖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 말씀 드려놓을게 개인 카트 단톡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럼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나오고 분명 돌아가셨던거 같은데 파워탄이 잘 처리 될게용 저 1초 단축에 1초 단축 빨리 살려주세요 야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오는거야 보자 끝 반판부터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회복을 해야겠고 때리면서 아 쿨탐이 이 정도는 가지고 부족한데 쿨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쿨탐이 더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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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하자 와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힐은 다 됐고 더배님이 상당히 빨라요 지금 무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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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런 헬즈 런너가 무슨 게임이지 아 뭐야 다크로 한거에요? 순화로一下 거자 startups 문스 creative alarm 거자 그러네 금방금방 갑니다 끝! 아 키보드 다다다다 하는 게임이에요 키보드가 살아있네 ult로 humor 다다다다다의 간식 총 3일인데 플레이 시간 10개 시간 야아 돌리기 전 2번 좋은건데 아 진짜요? 못 봤구만 에너지가 쭉 다닐쪽이나 잡고 와 야 왜 죽은거야 수빵이잖아 10개 시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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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정 에이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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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정 마지막은 흑백이 아닐 줄 알았는데 초보장님과 안녕하세요 어렵지 않그만 챕터2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고개장 찾는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멋있다. 저건 멋있었다. 아,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방을 다시 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은콩님의 다음 한마디에 저한테 방장줘요라고 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니구나? 어, 뭐야? 더 안들어오시잖아? 아니면 신출되어 있으면 이게 습관이지. 맞아아. 힐러 에이드일 때 고슴만 살리는 듯. 흐흐흐흐흐흫 이야... 다른 사람들 안 살렸나보네요, 대찌님이? 덱가치 부활... 뭔소리여? 닭가치 부활이겠죠. 닭을 드셨는데... 자, 아직 한자리 남았어요. 아뇨 아뇨 아뇨, 오늘의,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겔테윈 부활 올 튜브 아니 싫어요 올 튜브? 올 튜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 튜브래요 올 튜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 올 블레이드? 리올의 세계로 오케이 한 장이 남았어요 시안이 들어오셨구요 오케이 올 블레스트 어떠십니까? 올 블레이드 어떠십니까? 좋아요 올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난 스타레일 안해요 자 올 블레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올 블레이드 챕터 2로 갈까요? 3로 갈까요? 네 올 블레이드면 챕터 3가 낫지 아 이렇지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렌저는 다음판에 일단 올 블레이드가 나왔으니까 올 블레이드 예 그 시리로 갈게요 시리로 가고 올 블레이드로 일단 하고 다음판에 올 렌저로 가면 되지 뭐 네 다 됐어요? 준비 다 됐나요? 네 올 블레 자 시작합니다 올블레스터 올블레스터 설마 또 다른 거 고르시는 분 아니 계시겠지? 빨리 시작해요 좋아요 올블레스터는 뭘 골라야 돼? 그러니까 뭐 더블로 때리는 거 잊고 자동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잊고 뭐 그런 거 같던데? 와 고수 조종 재밌겠다 뭔 소리예요? 고수 조종이 재밌겠다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야? 대지님 오늘 왜 그래? 더이 드셨어요 혹시? 왜 그래? 제가 골라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스킵 자주 안 누르시는 분 누구예요? 스킵버튼을 사랑해주세요 슬파도 추가률 슛슛 다고 다 찼다 델필슛이 거 아니야? 저 길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 이거 나가면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저 찾을게요 다시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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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페어 아거씨 돌아가셨다 이런 뭐야 음유언니 왜 이래 젠장 음유언니 너무 많이 드셨나? 링크님 왜요 링크님 왜 저 팩탄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겠다 팩탄을 제거하고 가자 어 빨리 차네구나 오케이 빨리 차네 저 계정차가서 축하 축하 스킵 부탁드립니다 카탕 페어님 페어님 어디가서 페어님 아직 안 오신데? 페어님 페어님 어디가서 아 페어님 아 페어님이 계셨었구나 저쪽에 저쪽에 난 아유 참 누가 들어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남았었는데 저기 싸우고 계신데 누구누구누구 누가 싸우고 있어요 누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와 저 유도탄 다음판에 일단 채널7에 비번 다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더 유도탄 반응하죠 현착킹으로 어디야 어디야 오 왕성 와 투탄 이거 분명히 죽는다 와 죽을 뻔했다 뭐야 여기 3명이 다 차례대로 돌아가 계신대? 네거티브 오케이 뭐가 달라진거야? 1번 오케이 다 좋은거 같은데? 3번 타격감은 있다 킥 부탁드립니다 킥해주세요 빨리 엄지님? 왜요? 아까 연속도 찍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꼭지게 기다려야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젠장 2번 찍었는데 1번 찍는게 맞는거에요 예쁜데 찐님 얼굴 우리집 가보래요 2번도 못긴 한데 고쇼왕자 누가 다 끊어온고 가셨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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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근데 나 따라오는 애들 2명 다 죽었어 야 나 따라오는 애들 2명 다 죽었어 이거 아마 실수인거 같긴 한데 어쨌든 잡을 수 있어 아! 젠장!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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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으로 안갔는데 아니 왜 위로갔는데 옆으로 가지지? 아 진짜 몇 번? 몇 번? 1번이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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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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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뇨 아뇨 리반 계속 할거에요 리반 계속 할거니깐 그대에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아 이거 위험하구만 에너지는 쓰러집니다 야아 못잘렸네 야아 못잘렸네 어디갔어 내가 지금 도전을 타고 있는지 모르겠다 쩌네요 그쵸 단판에 올블레기 때문에 2번 이거는 뭐 없죠? 올려요 이거는 체력 올릴게요 네 체력 올릴게요 체력 올리는게 아니야 어 이거 1번이다 나도 드리오 회복 중에 낫다 저거 저거 하는게 나와라 저거 해도 지금 아니에요 도티나리가 얼마나 쉽게 생긴게 보여드리죠 도티나리 생명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티나리 생명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티나리 생명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야 도전하면 뭐야 뭔데 저렇게 되어있는거야 이건 2번 하는게 낫겠죠? 파이팅 감사합니다 체력 체력 가자구요? 맥에 데미지를 추가 이거 튜브슈핀 어? 이게 1번이라고? 자유 치기어 아 그래요? 아 2끼리구나 야 애들이 그냥 놀는데 라니님만 1쓰잖아요 맞아요 2도 쓰긴 쓰는데 잘 안써요 1쓰 2쓰 1쓰 2쓰 2쓰 1쓰 2쓰 3쓰 와...이렇게 다른거 봐봐...야... 이렇게 쭉쭉다는데 그냥... 이것도 3번이겠지 뭐... 와...뭔소리야...아 진짜... 이거 1번이겠지? 3번이라고? 왜이렇게 자세 빨리 나와? 뭐야...왜 이렇게... 네... 1번은 2킬이라고...아 그래요? 왜이렇게...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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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bonding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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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울기어 싹 타는데? 너 또 끝나고 야 뭐야 이거? 닥터킨이 굉장히 약한데? 자 비밀번호 다치고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 블레이드 선착순 올 블레이드 아니 잠깐 올 블레그 아니잖아 뭐지? 뭐지? 블레스터 아니 블레스터가 아닌데? 이번엔 블레그 아닌데 뭐지? 레인저 그쵸 레인저 레인저 올 레인저입니다 올 레인저입니다 올 레인저 네 말씀하세요 딥트로 딥트로 레인저래 레인저 레인저 에로우 2스킬 쓰고 1스킬 꾹 누르면 빨라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2로 가자고? 아 이거 화살 변경해서 하는 거구나 이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준호와 예시리는 누구가 자꾸 스킵 안 하시는 분 누굽니까? 스킵을 빠른 스킵은 게임 건강에 아주 이로운 효과를 나타납니다 아우 잠깐만 스킵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 좀 마셨으니만 제가 알려드림 오케이 스킵 스킵 이거 한방이야 지금 지금 준비한 텐 한방이야 누구야 야 되게 어려운데 나는 에임이 왜이러냐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왜이래 슬로우를 걸면 되는구만 범 폭탄 범 폭탄 범 아 음... 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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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허헣 하 하 하 하하 어허허허허헉 렌즈' 에러하시크고며 쿨감 연발사격 렌즈 마스터 꼭 찍으셔야 돼요 아아 쿨감 연괄자 아오케오케 왜 2번이야 쿨감 씌그라매 아 쿨감이 2번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찍은 바로도 기억이 안나 우와 죽을뻔했다 죽을뻔했소 죽을뻔했소 없어요 와우와우와우 뭘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요? 이 사거리 공격력 없는데 뭐야 내가 잠깐 고르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벌써? 쿨감이 없구만 누구에요? 누가 스킵을 안누내는거에요? 그렇지 누구야 누가 스킵을 안누내는거에요 뭐 뭐야 한분 한명 저기에서 쏴나 까시죠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숨겨져있는데 저 레벨업 할게 있는데 그치 여기 여기 맞아 자 몇번 몇번 체력 고르시지 2번 오케이 레인저는 별로 해본적이 없죠 잘못 레인저는 별로 해본적이 없죠 이거 업글 또 있지않았나? 왜 다 돌아가신거에요 근데 왜 다 돌아가신거에요 왜 다 돌아가신거에요 됐어 뭘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요 뭐 안나오는데 자꾸 네 누가 자꾸 안나오는거같애 근데 고르긴 해야되잖아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랙이라구 하니까 바로 들어가시고 끝났시고 근데 들어간거는 생각도 못쓰네 Mm 히히히히 Ooo 이따 뭐로 해야되요 음 뭘 뭘로 해야되요? 2번같은데? 예 2번? 뭐 이제 자동적으로 갔어요? 뭔 게이지가 그렇구나 아 저 게이지가 있구나 3번인거 같은데 왠지 다시 리아라 그럴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음.. 시내기구만 80 강화를 하는게 낫겠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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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는 올 커맨더로 하면 못 이기겠지? 올 커맨더로 하면 못 이기겠죠? 이겨요? 진짜요? 이건 쿨타임이니까 2번 하면 되잖아 이걸 타긴 맛있다 애들이.. 얘 갑자기 오질 못하는데? 야 저도 왠지 설치하는건 되기 때문에 거의 5초 음 음 본격적으로 집중하여 네에에엠 네에에에엠 아 아 아 네 책도 좋 하네 뭐 얘기하려고 하셨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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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나오는데 뭔데요 뭘 골라야 돼요 왠지 리아라고 할 것 같은데 리이 와 쓰레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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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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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여러분 전국국민 역시 야 나 죽었다 다시한번 살려줘 저 도개셔 죽었어 도개셔 도개셔 죽었다니까 한번 더 살려줘야돼 네 번거롭지만 한번만 더 살려줘요 오 진짜 죽겠다 아무도 안살려주는데 아니 도개서 죽었어 어떻게 된게 그래서 살려주다가 죽었어 에휴 됐습니다 가시죠 어 맞네 문제는 맞는데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두 손가락이 필요하네 한 손가락까지 되지가 않네 한 손가락인데 어떻게 해요 누르면서 누르면서 어떻게 누르면서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 아 2번 스킬 한번 1스킬 꼭 아아 2번 스킬 한번 1스킬 꼭이에요 아아 오케오케오케 2번 스킬 한번 나는 2번 스킬 계속 누른 상태에서 1번 스킬 누른 줄 알았어 오케오케오케 그 뜻이었구나 아 저 살려봐요 한번 쉬어볼게 아 아 진짜 아아아아 그럼 가요 그럼 빨리 가요 그냥 빨리 가요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그냥 아 진짜 에이지가 부족했을 수도 없구나 들어가요 빨리 아 크리티컬 확률 뭐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야 골키나리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뭘로 해야돼요 와 시댁이다 체력 채워야겠다 아 진짜 운명이 못 잘리겠다 탈렸다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스킬이야 고키나리가 마냥 못하는 스킬리머가 아니라고 할 땐 한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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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잠깐 단속하다가 죽었잖아요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우 열받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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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이해 했어요 좋아 좋아 Rose 아 안에 쓰읍 으원 한 명만 와서 살려줘요 뒤로 와주세요 뒤로 오시나리 이해했다고요 빨리 뒤로 와서 살려줘요 우리 업그레이드 해야돼 빨리 와야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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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빨리 안 오는데? 끝났는데 이거? 못 오잖아 못 오잖아 다들 주부심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그게 없었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정편 레전드 엘리 뭘로 해야돼요? 헤드샷? 그치 기스나리가 잘하는게 헤드샷이긴 하지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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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거죠 당연히 이거는 최대 체력 하면 되죠 네 아하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게이지가 없겠네 게이지는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지는거에요? 네 뭐야 암마셰비님이 저한테 긴 말 주셨다 목줄이 좋은 아저씨 채널 어디에요? 아저씨라뇨 내가 터렉 보다 빠르다 야어 뭐지? 그러니까요 아저씨라니 아가씨라니 야 일단은 내 방충이 있는거 맞아 아저씨라니 라고 하니까 아가씨라고 얘기하시는거니까 내 제 방충이 있는거 맞습니다 트위치닉이 어떻게 됩니까? 트위치닉이 어떻게 됩니까? 잠수있나? 그런가? 종고도 시창껏 만들어야 되나? 그런가? 그럼 제가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또 아! 있구나! 어째 만들었지 내가? 네 흐흐흐흐흫 있다 있네 누구야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가 스킵을 안누르는거야 그러게요 네 언제 만들었지? 근데 누구에요 스킵 안누르는 사람 누구에요 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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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 다메 치치 다메 다메 사용 안한게 1 레전드 이 나 있는지도 몰랐죠 이제 끝판 깹시다 자 물좀 마시겠습니다 어차피 물 마시면 안되겠다 시작합니다 에너지의 감시 발견하구요 야 에너지 봐봐 우와 장난 아니다 얘네 앨범 도망간다 또 아 아 아 아 아 어~~~ 끝!!! 이번에는 일로가 볼까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죠 나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있는지도 몰랐어 음 제가 관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시책권 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악인존미니 출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올커맨드 올커맨더 올커맨더면 또 디비전 CD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아 잘자요 악인존미니 수고하셨어요 올커맨더 어떻습니까 벨피우스 오케이 오케이 안마샤비님이 누구에요 트위치닉좀 알려줘요 네 트위치닉을 알려주면 알려드리께요 엄지공주 팬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엄지공주 팬님이면은 음이온님 팬 저기 팬이래 저기 포인트세요 포인트 네 아 링크님이시구나 젠장 어찌 고스나리가 방송하면 할수록 엄지공주님의 팬이 늘어나는거야 젠장 고스나의 팬은 없어 젠장 근데 인정하는거는 나도 엄지공주님의 팬이라는거지 저 계정없음 계정없는데 어떻게 알지 저 대찌인데요 대찌인데 아 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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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님이래요 대찌 자 이번에는 올 커맨더로 가겠습니다 내 맵판 할때마다 시창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없을때는 제가 통제를 따로 안하는데 인원이 있을때는 박명훈님 아 오케오케 음이온님 쓰세요 빨리 음이온님 음이온님? 왜요? 뭐 뭐 뭐 뭐 뭐 뭐 말했는데 검은콩님 뭐 말했어요? 검은콩님 다십.. 다십번정도 말했는데 뭐 뭐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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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대권 쓴거 아아 그러네 네 그러네 일대권 언제 썼지 네 메시지 강조 말고 어 커맨더 db3 따야하는데 이번.. 이번직이 커맨더에요 올 커맨더 네 자 한분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포인트 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자 잠깐 와주시면 다녀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CK 동생이 분실해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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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준비 다 됐나요? 뭐야 오히려 다 나가셨어 어떻게 된거야 내 자유 7이에요 오태 때려쳐 왜왜왜 왜 다들 나가신거야 뭐야 무슨 이유야 다들 이거 화려하신데 곧 시나리 만큼 화려하지 못할걸 개세윤 무려 가시를 100이나 주고 산거라고 진짜 아 진짜 가시백 진짜 아까워 누가 괴롭혀요 자 세빈님이 누구십니까 네 세빈님이 누구에요 옆에 가시 썼어요 아 진짜요 왜왜왜 세빈님 누구에요 포인트 쓰고 들어셔야되요 개세윤이 색깔이 다르잖아 개세윤이 색깔이 다르잖아 엘링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페어님 들어오셨구요 올 커맨더 올 커맨더로 갈거구요 한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오 한자리 비는데 찐님 오시죠 그래요 찐님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쵸 저는 그 수많은 스킨 중에 개세윤이 무제한이 떴어요 저는 그 수많은 스킨 중에 개세윤만 무제한 떴다니까요 저는 그 백 수많은 스킨 중에 개세윤밖에 없어요 네 다른것도 있긴 한데 야 개세윤은 남아있는건가 저는 원조 개세윤 아 제가 원조 아니었어요? 없으면 일곱분끼리 시작할까요? 시간 잡고 가는데 야 저 스킨은 아깝지 않다 들어와요 빨리 대찌님 들어와요 커맨더는 자신있습니다 저도 커맨더는 커맨더는 자신있어요 개인주의 갑니다 오케이 개인 해피타시맨님 고아 안녕하세요 은비님이시구나 왜이렇게 아이디를 자주 바꿔요 아하 그렇구만 자 한번 들어오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마요 덕빠님 어서오시구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 올 커맨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2로 올 커맨더 올 커맨더 아 아 그랬었나요? 화장실 갔다오고 나서 저 기억이 리셋이 돼버렸어 응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화장실 들어갈때가 다르고 나올때가 다르다 이럴때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체력 위주로 하면서 어차피 회복은 될텐데 이번에는 안심할게 있는게 회복캐이기 때문에 회복도 되는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심할게 있는게 회복캐이기 때문에 회복도 되는캐이기 때문에 뭐야 검콩이 들어가신거야? 아니잖아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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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컨트롤 빨리빨리 어? 어어 우측간 아 젠장 컨트롤 미킬 어... 쿨타임 바로 들어가는게 맞죠? 근데 나 지금 그냥 내꺼만 찍고 바로 들어갔는데 가자아 그렇지 내 예상대로 그만 퍽 퍽 좋았어 회피맛네 기밀러 같다 흐하하하하하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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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오 쎄다 커맨더도 쎈데? 난 지휘관에 부름 가야지 크레 granular iking 퍽 퍽 퍽 안 그래도.. 나쁘지 않구만 골씨 힐 못 믿으셔 나도 힐러 아니 뭔소리 하시는 거요 제가 힐러 경력만 몇년짼데 고시힐을 못믿는다니 회원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출력이 우와 무슨 문제인데 된장 백지님을 제가 못 믿겠잖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1대1 상대를 내가 이기지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아 진짜 역전으로 참고 좋아요 글씨 구청이구나 커멜더로도 상대가 되긴 되는구나 살려줘요 이거 뭐하는거에요 진짜 안살려주네 진짜로 안살려주네 오 야야야 귀중해요 이거 제거 세워줄게 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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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아닌님 오케 자 고르고 고르고 아 진짜 뭘 골랐는지 모르겠죠 나 따라오지마란 말이야 나 따라오지마란 말이야 아 진짜 대찌님 못 잘린다 대찌님이래 퓨안님 못 잘린다 퓨안님꺼 하나 날라갔네 저걸 걸렸으면 안되는데 내가 업그레이드로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여어 내가 잘 살릴께요 잘 살릴께요 어 뭐야 내가 살릴께요 나도 살릴께요 쪄어 나도 살릴께요 나도 살릴께요 아 진짜 퓨어 컨트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않자 아 위험해 아아아아아아 아무튼 뭘 보여준다고 얘기하면 안돼 절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거 뭐 제가 말 안하고 플레이하니까 바로 퓨어어어 아 나는 올킬으로 갈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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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위리였어요? 2 골랐는데 나도 고민하다가 2 고른건데 키키키키키키키 힐러면 피감해줘야죠 안전가요? 체력, 체력 키우고 1차 좋아서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아 안 돼 예비, 매도 차트 왔어 매도 차트가 왔어 으아! 키워드! 안돼! 아휴, 진짜... 금방금방 차죠? 야, 버프가... 야, 버프가 장난이 아니다. 빠르게, 빠르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뭐야. 빨리빨리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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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당했어! 에너지! 에너지가 많아서 다행이다. 아... 야, 근데 금방금방 차가가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X3를 깰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 근데 에너지가 금방 안 떨어지긴 없다. 위 Va Nathan 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애가 잘 죽진 않는다 끝 아주 좋아요 쿨타임 쿨탄부터 먼저 지루어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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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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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누가 이길까요 엘린크님 어 잠깐만 asna님 그 다음에 검은콩님 제한시간 1분을 해서 어느 분이 계실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린크님 엘린크림 아닌가요? 관전 좀 뻥치지 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 아... 야... 아 마법에 걸렸는데 마법에 걸리진 않고 바로 죽었습니다. 자 약간 렉이 걸리는 사실은... 야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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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때리나요 한대 때리나요 한대 때리나요 한대... 아 한대 때렸어요 2대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아하...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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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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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1대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toward that 만나요 orno오 override 깜짝놨어요 야아 한칸차이 한칸차이였어요 야 과연 아아 안마샤오님과 안녕하세요 과연 과연 아아 이거 자꾸 시간을 주면 공공같은 기회 진짜 지금 이거 유력 아아 아직 몰라요 아하 에헤 에헤 아직 1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공공이면서 뭐야 그냥 뒤 박은건가요? 오 과연 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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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어요 이제 잘 방호만 하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자아 엘리크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만있죠? 자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자 안돼요 오 좋아요 오래 버텨야되요 2분이상 버텨야됩니다 습치 아 아 12분에서 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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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가 한대 남았어요 한대 남았어요 아아아아 한대 잘 지켜냈구요 하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 좋아요 자 과연 과연 야 거문콩이 분명히 준비를 준비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멀리켜 멀리켜 하지만 에너지를 다시 한번 채워주니 효과가 나타났구요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과연 그 역시나 검은콩님이었어요 검은콩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오늘은 스토리로 가도록 하죠 포인트 쓰고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쓰고도록 하세요 얍 응예 얍 데필스 얍 데필스님처럼 적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 아이디를 적어주시면은 가장 좋지 그래서 나도 그래 예판님이 누구십니까 뽀다기님은 아니고 뽀다기는 그거구나 예판 엘판님 누구 누구 아 지혜님 지혜님이래요 네 지혜님은 원래 지혜님이 있었을텐데 정지혜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쓸 이유가 있나 쓰면 좋죠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니변 니변하셨구나 오케이 아야카 뺨 때리시는 데치님 멋지다 연진아 연진아 연진아? 잘 지냈어요 건강하시죠 저 못들어감 그러면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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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토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관리가 잘 안돼 내꺼 나갔다 누구야 모두 닫기 눌러짐 이런 저런 저런 대치님의 유행어 저런 패언니 지혜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들어오시지? 포인트를 써야 들어올 수 있다구요 차란 나가진거 개새윤 낀 사람 누구지? 개새윤 낀 사람이 누구에요? 개새윤 낀 사람이 누구에요? 애편님 들어오셨구요 이번엔 에피소드 1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니군이 아직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하 이번엔 1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걸로 갈까? 아니 언터 처벌 어때? 올언터 언터 어때? 올언터 어때? 어 안되나? 직업제한 혹시 혹시나 해서 올언터 올언터면은 다들 막 네 아니 그러지마요 1대1권 키지마요 어차피 못이기는데 어차피 못이기는데 처참하게 자꾸 고스나리 죽이려고 하지 말으라구요 흫 잔인하잖아요 고스나리를 그렇게 죽이고 싶었어요 자 물좀 마셨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검사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오 에너지 단다 포인트가 없어 이런! 포인트 많이 모아요 도시나라 엄지공주 안오면 랭 일하는데? 왜 안와요? 오지마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상태를 해볼까요? 아 계시는구만 받아진주로 영어라면? 고쥐가 가능 이 사람들이 고쥐나리한테 바보라 스트리머한테 바보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공주님 돈이 뭐 뭐 어쩌자고 돈 편이 다 붙었고 스트리머한테 나쁜 편이 다 붙는 이런 좋아요 게이지를 최대한 늘렸습니다 게이지 충전량도 얼른 해야 되는데 그냥 밀리는데? 최대한 충전 시키고 충전 시키고 충전 시키고 나를 살려줘요 살려줘요 나를 살려줘요 나를 살려줘요 제가 저를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겠다 오케이 좋아요 살려줘요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꾸 어 골스날이 살려주는 척 안살려주는 척 퀴원님 자꾸 그러시는데 어 퀴원님 그러지 마시라구요 림마크 흐흐흐흐흐흐흐 이제 바보의 명칭이 골스날이 내실 림마크 보름이 바뀌었다 이제 아주 좋습니다 골스날이는 바보가 아니었죠 저런 바보님이 늦게 왜 안우셨으니까 제가 바보가 되셨잖아요 밀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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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재밌는데 음 나쁘지않그네 으 으 러니케인 중앙에 경쟁력 경쟁력 키우자 아 으 고툴 전해져도 이거 필요하겠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시지요 공격이 10% 증가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 그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판 맞판으로 하겠습니다 디비전 3로 맞판을 하는게 자장 좋지 휴기도를 상승시킨다 직접 도달할 수 있구나 VIP잡이 이거 하는게 좋나? 그치 좋죠 직접 도달하면 되니까 들어가지마요 같이 들어가야되요 정리가 그냥 딱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게 좋지 어어 이거 미리 껴야지 아니 이거 토네이더 클랩이 좋지 않나? 참해도 되고요 그래 탐하자 그래 아무도 안해본거야 그냥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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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5만원으로 받기면 오오오오 좋던 5만원이구만 자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도 되죠 에이지 회복량이 적어가지고 나 이정도면은 악몽 악몽 플레이해도 깨겠는데? 아닌가? 에이지 회복이 느려 에이지 회복이 느려 에이지 회복만 빠르면 될텐데 에이지 회복이 느려야 될텐데 세트 실패이던 자 란 가 ache 개의지 최대량은 까뜩 채워픈다 지금 문제는 개 가해지 채 개의지가 최대량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건데 도망가 안해 도망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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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안옵고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탈게요 음 아 진짜 없다 들을 수 있기만한게 없다 아까 그냥 하지말고 들을걸 어 개체님이 돌아가셨잖아 살려드려야지 들어가진 마세요 가스로하게 음 브 이제 vip 서비스 하면은 뭐해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읽었는데 뭐 하나 더 스킬을 준다는 건가 네 와 좋아 당하는구나 네 어어 그렇구나 이리와 게이지 해볼까 병졌네 우와 나 왜 죽은거야 아 젠장 이대로 죽을핀 없다 하나타님 오 오랜만이야 하나타님 잘 지냈어요 지내고 계시죠 보고싶었어요 오신김에 출석체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출퇴 감사합니다 한 달 만이네요 이 병 다행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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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저거 으이샤 들었다 회복 속도 100% 오케이됐다 이제 빨리 찬다 됐다 최대 체력을 올려주고요 최대 체력을 올려주고요 최대 체력을 올려주고요 나에게로 와 다행이다 나도 태국 속도 100% 오케이됐다 일단 저 공격에는 죽습니다 일단 저 공격에는 죽습니다 다 했나보다 미리 해 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저거 칭찬인데 왜 이렇게 욕같지 분명히 칭찬인데 왜 이렇게 욕같지 아니 잠깐만 어 들어갔나 아 너무 빨리 들어갔어 에너지 에너지 얘도 됐다 엠 들어가셔도 됐다 최대 체력 됐어 최대 체력을 가득 채웠어 좋아 끝만큼 가.. 바로 채워진다 좋아 끝만큼 가 자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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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내가 끌어들이는 거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구나 얘가 가만히 있는 거구나 위험하다 게이지 차는 게 게이지 차는 게 아주 좋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뭐 별거 아니네요 자 끄신 분만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에는 디비전 CD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씨나 맞아요 이번에는 고씨나리가 관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고씨나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끝인지 아닌지는 봐야 돼요 제가 일단 관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음 상어님 델피님 콩님 지혜님 지혜님 나타님 그링크님 오케이 아 스타카 스타 스타 스타타투님 쓰셨어요 네 안마샹호님 쓰셨어요 네 쓰셨습니다 확인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씨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씨나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도 올 파맨의 악몽은 안되나요 파맨? 파맨 좋은데 악몽 악몽 악몽2 지금 못들어오셨잖아 저기 누구냐 지금 저기 나타님 못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제가 설정하는거 아니에요 방장 지금 대친 아니 매패님이 지금 설정이 되어있어가지고 네 나타님 네 나타님 쓰셨어요 네 아이고 천박한 아우손님 아이고 좀 더 빨리 쓰시지 그 포인트는 돌려드릴게요 과연 올 파맨으로 씨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지각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건강하게 지내시면 됐어요 아 늦었네 그러니까 자 보시는 겸해가지고 고씨나리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가 링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은 풀영상으로 올라갈거고 제가 좀 지금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편집해가지고도 재밌게 영상 올려드릴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네 올 파맨입니다 네 올 파맨이에요 올 파맨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비들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인지 좀비들이 과연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인지 좀비들이 과연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인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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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만의 위력 과연 어느정도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도 있고 죽여요 어 벌써 됐지만 이렇게 해서 구절을 하셨습니다 음 나쁘지 않군요 stra- 여어 좀비들이 움직이질 못하구 있어요 네 좀비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구 있어요 게이지들이 쭉쭉 달구 있어요 그냥 야 야어어어 몰파맨 위력이 대단하군요 이게 지금 악몽킬이죠 네 악몽킬인데 군비들이 못 움직이니까 할게 없어요 군비들이 빨리 움직인다고 빨리 움직이는거 같은데 어우 악몽은 잘해요? 악몽은 잘합니다 자 좀비들이 움직여야 일단은 죽일 수 있을텐데 죽.. 움직이질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차라리 부터 올려놨구요 지금 당황사운드 볼 볼까요? 뭐죠? 엘린크님 엄크걸리셨나요? 파이어뱃 이거 파이어뱃도 이거 힐러가 가능하다는 사실 파이어뱃 야어어어 게이지가 떨어지면은 답이 없네요 게이지가 어느정도 한정이 되있다보니까 게이지하고 그 회복력을 많이 올려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격력도 올려줘야되겠네요 공격력이 뭉치면 깬는데 히터주면은 별로 공격력이 그렇게 깨진 않아요 네 한명은 때릴때 한명은 회복을 하고 다른 한명이 이제 때릴때 또 한명은 회복하고 이런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올파맨 이제 izo 공격 Bundestages 안공 안몽 ressive 물열뱃 드 nett 아 프로 탈 준비처치 있네요 준비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는듯해요 미션을 완료하십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게이지를 채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개우지 않지 않아도 47초 자 다들 들어오셨구요 안전하게 클리어 소모도 이정도면 벽이 날이 있어도 클리어 가능하니까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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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를 한번에 다 잡으면 돼요 이 이득이에요 역시 야 그렇다고 너무 서둘렀어요 아직 죽지 않았었는데 자 슬슬 나오죠 에너지가 없어도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좋네요 애들이 맞을 때는 자만이 있으니까 자만이 수각이 수천이 걸리니까 수천이 맞으면서 이제 그대로 당하는 수각이 좋은 거였는데 야아 쉽게 잡죠 예 쉽게 잡죠 야아 흐흐흐흐흐흫 하하하하 녹는데? 녹는데? 이 군비를 녹는데요 좋아요좋아요좋아요 최대한 잉클고 최대한 잉클고 와서 최대한 잉클고 와서 한 마리 잡아줄게요 하나 다 잡아주면은 잉클 한 마리 더 남았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풀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서 죽고 있어요 화면이 무섭습니다 화면이 무서워요 어 검콩이 형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정말 살아납니다 리트, 퍼프, 리커스트, 퍼프 보라색 예를 얘기하는거 같아요 근데 파멘한테 걸리면은 보라색이 빨간색이 되기 때문에 심지로 빨간 색 일이 같아요 한 명을 살려야됩니다 지금 한 명을 살리고 인원을 살려가지고 전략도 추가합니다 한 명을 살리고 한 명은 때리는 전략으로 가야됩니다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아하 아 어그로가 반대로 끌렸어요 어그로가 반대로 끌렸어요 아 아쉽습니다 어그로가 반대로 끌렸어요 야 이거 깰 수 있었는데 아쉽다 밤에 야 화면이 대박이긴 하네요 어그로를 반대로 아예 그냥 그 바깥쪽으로 끌어가지고 아예 죽게끔 했으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듀엣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듀엣분들에 의해서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어그로가 좀 잘못 들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 응? 아아 너 어차피 내가 지는데? 어차피 내가 지는데 네 아니 있는지도 몰랐어 한마트 환불할뻔했네 자 잠깐만요 어차피 예측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누가 이길까요 곧씨나리 검은콩 예측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예측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예측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네 검은콩님 목공이라 목공이라 왜그래요 화유님도 처음에 목공 안했다가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관심으로 목공해가지고 곧씨나리보다 더 유명해졌잖아요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네 20초 기다릴게요 인간턴대 20초 좀비턴대는 좀비턴대도 알려줘야지 내가 컨트롤 못하잖아요 자 검은콩님이 100% 시작하시죠 네 어차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러고 50% 저거 날려버리면 재밌겠다 자 어디 죽었니?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주면서 다시 올라가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 때리면은 죽습니다 네 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안돼 앗탓 안돼 최대 안 돼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최대 4대 최대인가요? 최대 때였나요? 네 와 죽었잖아 세 대만 쳤죠 대단하죠? 지나리 치고는 세대만 만진 거예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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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내는 컨트롤을 보여주게 어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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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 해 주게 엌어어 신이 낸 컨트롤 아 진짜 자 신이 되는 컨트롤 아니 너무 잘 피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때리는 척하면서 아래쪽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한 대 더 때리고 왜 저쪽으로 가는거지? 강호가 왜 되는거지? 한 대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때리면서 아 뭐야 다른길로 가셈 그렇구만 저쪽끼리만 길이 아니라 아니 뭐야 저쪽길이 가장 컨트롤이 좋은데? 무난한데? 위에도있나? 좋았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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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쇼! 자 20초 기다린다고 약했으니까 20초 기다릴게요 20초 기다린다면서요 한번정도 먹을게 있잖아 20초정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이래도 내가 진다고 이래도 제가 져요 이래도 제가 진다고요 아 진짜 누.. 20초 왜 안기다린 이거는 검은콩리님 사모해요 바로 패배하시네 이거는 뭐 어쩔죠 진짜요 자 아까 엄지님하고 누구였죠? 엄지님 어 하나타님 오케이 오케이 기다린다고 했지 가만히 있는다고는 안했어요 흐하하하 젠장 아니 그래도 핸디캡을 좀 많이 주셔야지 한 2분정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던가 2분정도 저기 때리지 않겠습니다 라던가 그래도 제가 질까 말까 하는데 음 이기는거다 필판 마법고 할로윈 제외 네 뭔소리에요? 아 들어오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예측 중이고 예측 지금은 엄지님이 81% 하나타님이 29%로 하나타님이 약간 뒤집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자 하나타님이 좀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팀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자 큐아님이 마법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잡혔구요 하나타님이 잘한다 할 사실을 모르셔요 왠지 즉 큐아님이 들고 있는 캐릭터가 왠지 모르는데 종료랑 약간 비슷하다 느낌이 물론 캐릭터가 보면 아니에요 자 네 맞았구요 잘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이긴다 좋아요 아까랑 다른 양상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요 준비도 최대한 안 맞.. 안 맞으면서 최대한 방어를 성공해야 되는데 야아 한대 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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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판 얘 1대 1만 한번 더 좀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부탁하는데 또 안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부탁드려드렸습니다 이제 끝나고 마무리 할겁니다 와아아아 방어가 마오에 얻어져 있는거 진짜 하네 내일은 다들 종교도 하시고 출근도 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합니다 어 마누드로 해시 야 한대 하나타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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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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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한대를 지켜냈죠 이제 볼거는 이제 퀴아님이 이.. 이제 1분 이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그의 관건입니다 야아 끝났죠 자아 이제 퀴아님께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어느정도 박우가 성공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공했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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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타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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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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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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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잘 잡았어요 자아 퀴아 님들 발때 반피이 남았고요 조심하면 더 쇠달은 안맞으면 혀 방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자 한 대 맞았구요 너무 멀리 가있으면 방어하기 힘들어요 자 좋습니다 성공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데 두 배만 때리면 끝난다는 사실을 한 번 좀비가 죽으면 게임이 모든게 끝납니다 끝났죠 하나타님이 맞파 중리를 하셨습니다 역배가 성공이 되었네요 누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축하 축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대한독민만케 외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도 방송이 있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시구요 내일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신 분들은 제 화면에서 네네네 현대가 델타 선이 자꾸 끊기네 고박수부 만케라니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박수부 만케라 대한민국 만케를 외쳐야죠 뭐지 자 잠깐만 하나타님 마저 그러시면 안되죠 아니 하나타님이 더 기분이 나쁜거는 고박수부에 이미 과보가 들어가있는데 바보를 또 쐈어 그게 더 기분이 나쁘어 과보를 강조하는거 같잖아 뭐지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해도 아마 이미 쉬셨구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한민국 만세 건복절날 라이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방식을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잘자요 꼬바 대한민국 만세 꼬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